자 메인캐스트 깨러 가겠습니다 인조인간 그리고 첫번째 진화 버전이 있는데 그쪽거 캐스트일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셀전 이후에 트랭크스가 미래에 갔을때 상황이에요 님얼굴 개구멍 어그로 끌지마라 트랭크스를 이제 여기서 죽여서 까부는거 막을라고 소쓰는거죠 얘가 지금 방해를 하고있으니까 나는 어릴때는 17호, 18호 둘다 여단줄 알았어 근데 17호는 아니더라고 이 상황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랭크스 몸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죠 어떻게 되실까 트랭크스 내가 느낌도 그래 근데 17호, 18호보다 내 캐릭터가 더 위험해 보인다 솔직히 오케이 눈 봐 뭐를 의미합니까 뭐를 의미하는거지 아마 워킹도어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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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원스 체인티스토리 모시기 모시기 뭐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서 조절조절한 다음에 제가 트랭크스가 못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가서 막아야됩니다 헛! 어, 눈 감았어 내 캐리사가 더 나쁜 것 같아 진짜 댐벼 조져주지 미션이 트랭크스를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 서포터 해줘야 돼요 잘 서포터가 아니고 잘 조져줘야 됩니다 트랭크스 죽기 전에 트랭크스 외에도 목소리 짱 섹취함 허허 아, 얘네 둘이 싸우는 거 굉장히 귀찮네 한 놈만 와, 한 놈만 아, 저렇게 또 또 바꿨어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구만 군조인가들은 아, 또 왔어 아, 또 왔어 아, 또 왔어 아, 또 왔어 여기 트랭크스만 노리네 집요하게 안 돼제 안 돼제 이런 차 파 파 어디가 일단 미션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일단 미션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트랭크스가 많이 도움이 안 되는 상태고 짱 섹취함 부산 하나 먹고 방에 들어와 얘들 콤보이 되게 좋다 역시 17호, 14호 터보를 열아만 못 먹이겠어 그만 아우 귀찮아 다이너마이토킥 18호 또 왔어 미친 아우 귀찮아 자 에너지 캡슐 맞고 트랭크드 죽지만마 빨리 잡자 제발 죽지마 오케이 한놈 17호 같이 맞았네 이놈 노골적이구만 아주 날쳐 간다 마무리 실패 잡았다 오케이 아 지난번에 남의 큰 성인으로는 레벨 2급보다 높았는데 못 잡았는데 확실히 많게는 많게이고 제대로 키운 캐릭터는 제대로 키운 캐릭터네요 사실은 이 미카우 미카우 이거 이제 의심대벨인데 끝인가? 셀도 나올거야 셀 아까 뒤에 있었어 히힛 그러나 난 너에게 감사드린다 어 뿅 비밀스러운 임무죠 히힛 히힛 허우 진짜 얘가 그냥 왔네 아예 대놓고 난 니가 여기 올걸 알고 있었어 난 니가 여기 올걸 알고 있었어 뭐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 너도 알다시피 트랭크스는 o 잠시만 써놈 니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쉬운 걸로만 해석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흰, 저흰, 저흰 아가 것도 쪼! 아. 그 상황이 변한 곳이 아니라 그걸로든 알았지. 아...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도메이케 페이스, 그러나고 싶지 마. 내가 그곳에 데려다주지. 내 손을 잡아. 너는 시간이 없어. 너에게 선택지도 없어. 아, 어쩔 수 없이 잡네요. 착하지. 날 어디로 보내주네요? 제대로 되고 있는... 소리겠지? 딱히 선택지도 없구요. 휴, 난 돌아왔어. 내 시대로. 과연, 내 시대로는 행복해. 어? 피씨 ㅋㅋ 야. 여기 셀 완전체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벌써 17호 18호를 막았네? 그니까 이게 한 번 더 꾼 거네 여기서 한 번 꺼두고 그 뒤로 한 번 더 가가지고 한 번 더 까둔 거네 얘를 셀을 이용해가지고 17호 18호를 먹게 한 것 같아 그니까 여기서는 있어선 안되면 되죠 17호 18호는 있었으면 안됐습니다 아 그니까 셀 완전체가 있으면 안됐습니다 아 얘 상당히 귀찮은데 크랭크스만 노리고 이제 이놈들이 하려는게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를 먹는다던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잘 알던 한글화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그럴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안돼 드래곤보는 좀 우리나라에도 팬층이 두터워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되면 좋긴 하겠다 아 얘 프랭크 죽으면 안되는데 내가 최대한 때려야돼 와아 셀 너무 쎄 지금까지 셀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약간 뼈는 스포츠가 셀은 스포츠가 제가 열심히 해 아 이거 가끔은 한치 隆중 저... 도 하... 가만히cro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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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만또 좋만더 자 내가 맞는게 나아 리젠 포션 하나 먹고 몸 사려라 랭크스 랭크스 몸 사려라 그래 맞아줘 맞아줘 피차 오 잠깐만 미신듯이 쫓아간다 안돼 한 번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하면 아마도 셀 전부터겠죠 그니까 인조인간을 내가 잡았고 맞네요 세이브 트랭크스 나이스 물량은 더이상 필요없어 내가 이걸 다 먹기도 힘들걸 잡힐 써야되나 이거 저지를 해야되는데 저지하기가 힘드네 아 트랭크스 너무 많이 맞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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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더 깎아! 살짝 포션 하나 마시고 포즈 한 번 잡아주고 얘는 슈퍼 슈퍼마 같은 게 있어 확실히 셀은 뭐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그냥 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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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픽 이상 깠는데 트렁크스피가 반픽 이상 있죠 들어보니까 이번 작품에 셀 종족은 없네 아 얘는 종족 있을 수가 없나? 만들어진 애니까 프리저랑 마인도 있고 라메큼도 있지만 셀은 없습니다 민간 셀 필살기 그러게 잘 안 쓰네 근데 좀 약간 더 짜증나 필살기 많이 쓰는 데가 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럴 수 있어 아씨 비참다 sle Verkehr You Hw all Game Before 덕시 모릅니다 텝실 먹어두자 내가 죽으면 안돼 좋아! 마무리 각! 아 남았네 오! 트랭크스 마무리 있네 아 내가 해야 되는데 격음치 마법타도 내가 못먹어서 D야 어쨌든 잡았네요 고맙다 너에게 그럼 첫번째로 넌 나를 많이 도와줬어 난 너를 알고 있는거 같아 너 누구지? 말 못해주죠? 말 못해.. 말을 해준건가? 말을 해준건가? 는 사라짐 그.. 그는 어디갔지? 아 언젠간 안게 된다고 말을 한거야? 얘는 이 캐릭터는 말을 안해가지고 모르겠어 말을 해주는건지 안해주는건지 아무튼 트랭크스는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아.. 좋았다 너 괜찮니? 죄송합니다 걱정되셨습니다 걱정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남자는 우리에게助게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기능을 이용하는 거 용으로 사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는 우리는 도와줬었죠 이사한 곳으로 간거 네 어떤게 아쉽게 제 주인공 캐릭터를 그쪽으로 보내줬었죠. 제가 여기로 방문할 거라고? 제가 여기로 방문할 거라고? 아니, 다른 사람은 없네. 저것은... 이 세상에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말은 길지만 그냥 없어. 평화. 아무튼 인조인간정거 끝냈습니다.